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우리 PD님은 개념 강좌가 있는데 스피드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능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어요? 우리 PD님이 되게 젊으셔. 선생님 오늘 처음 같이 촬영하는데 인상이 되게 좋으시고 그냥 개념 강좌랑 스피드 개념 강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PD님은? 좀 더 빨리. 빨리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빨리. 정확하게 빨리. 어떤 친구들이 스피드 개념 강좌를 들어야 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PD님한테 물어보고자 했던 게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인 거야.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강좌는 완전히 노베 당연히 들으면 안 되겠지. 우리가 스피드 개념이라는 거는 개념을 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다시 한 번 빠르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야. 수업 구성과 교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구성은 총 20강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 안에 스텝 1은 필수 개념 11강으로 진행을 할 거야. 전범위에 걸쳐서 필수 개념을 11강으로 끝내는 거야. 그리고 스텝 2는 핵심 문항이라고 하는 킬러 중킬러 문항의 풀이에 대한 풀이법을 알려주는 킬러 로직이라는 것이 선생님한테는 있어. 원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아, 보통 학생들이 스킬이다, 논리다 라고 하는 어떤 특정 어려운 주제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야. 스텝 2가 킬러 로직으로 총 9강이 진행이 될 거야. 선생님이 원래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 철철 개념에서는 단원의 순서대로 쭈루룩 설명을 하고 사이사이에 킬러 로직이 들어가. 근데 속전서클 스피드 개념에서는 스텝 1에서 필수 개념을 한 방에 끝내고 그 다음 스텝 2라는 단계를 만들어서 킬러 로직만 따로 쭉 찍을 거야. 완전히 구분할 거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이걸 5월 초에 개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전에 듣는 친구들이라면 5월 달에 매주 매주 업로드 되는 강의 한 3, 4강 정도씩 올라갈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6평 전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 이 강의의 업로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 돼. 만약에 6평 이후에 듣는 친구라면 본인이 어떤 특정 시기에 컴팩트하게 몰아서 들어도 되고 그리고 교재는 철철 개념서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스텝 1의 필수 개념을 들을 때는 쌤의 개념서가 꼭 필요하진 않아. 일반적인 기본 개념이니까. 다른 선생님의 개념서든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이든 아니면 EBS 수능 특강 교재든 뭘로 보든 간에 상관없어. 책 없이도 그냥 화면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쑥쑥쑥 지나가도 상관없다고. 대신에 스텝 2의 킬로로직을 들을 때는 철철 개념서에 수록된 킬로로직 페이지들이 그대로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필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용어나 진짜 기초 정의에 대한 거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야. 말 그대로 스피드 개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거. 그럼 과연 필수 개념이라는 건 뭐냐. 과거의 기초에 나왔던 일반적인 주요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필수 개념의 대부분이 쉬운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너무나 쉽고 기본적인 필수 개념들은 선생님이 PPT를 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PPT로 어떤 한강을 쭉 읽고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 아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니까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근데 불가피하게 판서 칠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배속을 높여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면 돼. 선생님이 대부분 PPT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필수 개념을 진행을 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 5월 달이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EBS 수능 특강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할 거냐면 선생님이 잠시 올려주는 공지사항이나 또는 수험생 자료가 있어 올려주는 EBS 수능 특강의 점검사항이라는 표가 하나 올라갈 거야. 업로드로.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참고를 해주면 돼. 선생님이 언급하는 것도 있고 언급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개념서를 갖고 하든 서브노트를 갖고 하든 핵심을 갖고 하든 간에 기본 문항 훈련을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줘야 돼. 일반적으로 기본 문항을 개념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 우리가 기본 문항 16개를 풀어내지 못해서 시험장에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 기본 문항을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10분 내지 12분 정도 안에 16개를 빠르게 풀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감 때문에 급하게 풀다가 틀리는 거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틀리는 것이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왜 기본 문항을 빨리 풀려고 해? 기본 문항을 10분 전후에 해결해줘야 나머지 20여분의 시간을 이용해 어렵다거나 핵심 문항을 풀 수 있잖아. 즉 핵심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 문항을 빨리 풀려야 돼. 그래서 기본 문항을 안다 모른다의 개념적 지식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기본 문항도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10분 전후에 기본 문항 16개를 시간에 해결할 수 있어. 실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개념삼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본 문항. 필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기출 풀었지. 다시 봐. 눈으로 그냥 풀어도 되는 것들이잖아. 익히라는 거지. EBS 연계교제를 활용하시고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하시고 계속 기본 문항을 접해야 돼. 문제로서. 킬로로직은 핵심 문항을 위한 풀이법을 압축 정리하는 것인데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야. 이 부분의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각각의 주제별로 유형 정리를 하는 거야. 유형 정리를 왜 해야만 하느냐. 이 유형은 이것이 특징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문제풀이의 시작점을 빨리 잡는다고. 하지만 시작점을 잡았다고 해서 다 풀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조건들은 대부분 다 새롭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배우는 단계인 거야. 기출 EBS 사설 다 포함하여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로 매일매일 꾸준히 이것도 풀어줘야 돼.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평소의 문제풀이의 비중은 어디에 있냐. 어렵다고 하는 핵심 문항 쪽. 막전이 근육 유전 쪽에 집중돼 있거든. 다시 부탁하지만 그러면 안 돼. 1등급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1단계 우선적으로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진 상태에서 또 꾸준히 풀면서 킬로로직으로 즉 어렵다고 하는 핵심 문항들을 꾸준히 푼 것이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킬로로직까지 진행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속조연속걸스피드 개념 1강을 진행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조연속걸스피드 개념은 내용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쉬운 부분들은 샘이 대부분 PPT로 빠르게 정리해 줄 거고 이 PPT 내용은 가급적이면 샘이 업로드를 해 줄 거야. 파일로 전환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렵거나 PPT만으로는 설명이 불필요한 부분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판서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게 얘기야.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